오늘은 여러분께 여성시대하는 여자들의 본심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아가리로는 비혼 비연애를 한다 말하지만 그 실상은 결혼할 때 여자값을 후하게 받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 증거를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연애하려면 패밀 이야기 같은 건 꺼내지도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라는 이 여성인권운동가를 보겠습니다. 만난 지 3주 된 남친하고 fm 이야기 하다가 까였어. 같이 시위 나가자 한 것도 아니고 라이트한 이야기였는데 시발 슬프다. 라고 말하면서 fm인데 연애를 하다가 까였다는 한국 여자. 남자들 멍청해서 99%는 fm에 부정적이라고 욕하는 한국 여자들. 연애하고 싶다 항상 하고 싶어 상대가 없을 뿐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비혼 비연의 호소인들. 현실에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외로워서 죽는다고 말하는 비연의 호소인 한국 여자들. 본인은 여성시대하는 한국 여자면서 같이 다닐 때 부끄럽지 않고 돈도 있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야 한다 말하는 한국 여자들. 그녀들 양심이 얼마나 터졌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여자들의 진득한 진심은 이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3살 모쏠린데 연애하고 싶다. 여대 졸업 후 fm운동을 하면서 남염을 최대치로 하고 다녀서 내 인생의 연애는 더 이상 없다 싶었어. 근데 친구들 점점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나도 연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때마다 대깔이 깎여물고 버티는데 평생 이렇게 연애하고 싶다는 욕구와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 생각하니 힘 빠지고 현타와. 라는 말을 하는 과거 fm운동을 하던 한국 여자의 모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맥엘 워마드 여성시대 하던 한국 여자들 지금 다 결혼해서 과거를 세탁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서 있는 한국 여자는 저렇게 자신이 비혼 비혼의 호소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현타오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여시들 중에 남친 있는 여시는 남친에게 fm이라 말해라는 댓글에 수많은 한국 여자는 그건 절대 말하지 않는다 흐린눈하고 남자 만난다. 라면서 남성들에게 자신이 fm인 걸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fm이라고 연애 못할 건 아닌데 잘 숨겨야 한다 나중에 들켜서 헤어졌다 웅웅웅거리기 전에 여시하는 거 숨겨라. 라는 꿀팁도 전수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제 우리는 한국 여자들이 어째서 이 악물고 여성인권운동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고 제발 여자들은 여성연대를 통해 인권을 올려야 한다 말하지만 그 실상은 연애를 너무 하고 싶지만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도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열등감에서 기인된 내용이었으며 그와 함께 자신들의 윗세대 82kg 김지영 세대처럼 호구남 찾아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호구 결혼 안 해주니까 남자들을 옥죄이며 여자값을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인 게 바로 fm이즘인 거죠. 그녀들의 전략이 바로 여자들이 결혼 안 해준다라는 전략인데 여자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fm이즘 운동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빌빌기면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남성들은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버리니까 한국 여자들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일단 비혼 비연애한다고 아가리로 잔뜩 떠들어놨는데 마음은 결혼하고 싶어서 안절부절인 상황의 한국 여자들인 겁니다. 여성시대에는 건강한 연애를 지향한답시고 연애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은 158번째 게시판입니다. 다음 카페는 9999개까지의 댓글만 달릴 수 있는데 9999개의 댓글을 다 작성하면 다음 차수로 넘기는 게 158번째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해의 여성시대 한은 자칭 비혼 호소인 한국 여자들은 연애하고 싶다는 댓글만 158만개를 달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소리가 한여들의 비혼 비연애라는 증거 오늘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한심한 여성시대 여자들 비밀 털어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비혼 비연애 호소인 한국 여자